네 주니어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재미있는 내용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는데 오늘의 기법은 실파기법입니다. 실적파동 기법인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2차전지 메타버스 제약바이오다. 제가 제조업에서는 저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2차전지가 제일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 메타버스는 10년 흐름이고요. 제약바이오는 인간의 영원한 마음과 마음도 중요해져요. 몸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약바이오 선택은 정말 어렵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나중에 제가 제약바이오 임상과정이랑요.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릴게요. 제약바이오는 정말 알고 투자해야 됩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질문이 많으셔서 그런 부분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으로 주식 수익 내는 건 언젠가 운으로 다칩니다. 항상 실력으로 수익 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실적파동 기법, 실파기법.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누적 대비 10% 이상 상승한 종목을 저는 굉장히 중시하게 해요. 그러면서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되고 당분기 상승은 거래량 없이 하락한다.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누적 대비 10% 상승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성장하라 이거예요. 성장하지 않는 종목은 후퇴하는 거거든요. 최고의 방어는 누가 그런 얘기예요.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다.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어느 정도 안정화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일부 차이시로도 재받는 구간에서 하락하게 되죠. 아까 동북원선에서 질문 주셨지만 어느 정도 상승하게 되면 아무리 종목이 좋아도 하락하게 되잖아요. 그럼 다시 이 종목을 어느 자리에서 접근할 수 있는 거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5%, 40%, 50% 가로 해서 눌림매매에서 전략학적으로 잡는다. 좋은 종목은 정말 항상 배신하지 않아요. 그럼 그 좋은 종목을 잘 잡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HMN. HMN 같은 경우도 문의가 참 많이 주셨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왜 빠져요? 이렇게 질문 주시죠. 왜 빠지는 거예요?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게 답니다. 그래서 차익실험 매물 나온 거예요. 그럼 다시 올라갈 때 되면 올라가겠죠. 왜? 종목이 좋으니까. 영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한 다음에 삼성 SDI 계속 올라갔었고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 계속 올라갔잖아요. 어느 정도 근데 너무나 많이 원래 내가 포텐셜을 갖고 있는 가치보다 너무 많이 올라가면 당연히 다시 좀 쉬어야 되겠죠. 그 부분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기다림에서 시청이 20조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17조 정도 올라갔잖아요. 17조 정도 올라가니까 너무 급하게 올라온 거예요. 시청 자체가 5조 밑에 있던 종목이 17조까지 올라가니까 캑캑하면서 아직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5조의 가치 있을 때 이 친구는 5조 아니야. 이 친구는 10조 가치야. 근데 15조 가치도 괜찮은데 17조 하니까 이 친구의 역량이 아직 17조가 될 것인가? 분명히 성장성은 좋은데 그러면서 이제 좀 믿어 의심치 않던 사람이 조금씩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매도가 나온 거예요. 이게 현실적인 이야기로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제 10조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그 친구 예전에는 내가 보니까 15조 정도 되는 친구인데 10조? 10조 괜찮네 하면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만 한 5천 원, 4천 원 때부터 다시 매수가 들어오는 게 10조는 저평가가 돼 있는데 이 친구 그건 아니야 하면서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종목을 친구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또 평가가 되는 거죠. 옛날에 한 17조 갔는데 요즘에 좀 많이 바뀐 거 있나? 그 영업이익이잖아요. 20조 갈 수 있을까? 내가 지금 10조에는 샀는데 15조까지는 오케이. 20조 갈 수 있을까? 20조에 대한 어떤 역량 그 일을 맡겼을 때 20조만큼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아직 꽤 어떤 15조 정도는 일할 수 있는데? 오케이, 그럼 10조에서 15조 정도의 가치를 볼까? 이렇게 하는 게 주식의 어떤 또 다른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좀 어렵게만 접근을 하는데요. 조금만 쉽게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역량을 보여줘. 역량을 보여줘야 했더니 역량이 한 올해 3분기까지 4조, 6천억 정도가 된대요. 5조 넘는데요. 그러면 총 10조면 두 배잖아요. 그러니까 10조 밑에서 순매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왜? 충분히 다 할 수 있거든. 10조의 가치에 대한 메리트는 있는 거거든. 딱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15조? 오케이, 15조. 20조 이제 갈 수 있을까? 그러면 4분기까지 보자. 저 친구가 정말 결산까지 다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20조 다시 한번 바라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주식입니다. 주식은 좀 단순해야 돼요. 제가 메타버스 이야기할 때 제가 예전에 시장 빠진다고 할 때도 그냥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이론을 안 갖다 댔어요. 어려운 이론, 현학적인 거는요. 제가 늘 얘기지만 부족하니까 현학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정말 다 겪고 나면요. 어느 순간 조금씩 더 쉬워집니다. 나중에 그 부분을 주식에서 더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의 유로스페이스. 하나의 유로스페이스를 보니까 한 4만 원 정도 되면 너무 메리트가 있어지는 거예요. 5만 6천 6백 원. 하나의 유로스페이스, 그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진출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우주로 항공 날리고 이런 상황에서 항공주가 가겠지. 그런데 어느 정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2조 되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딱 드는 거니까 합리적인 도달 자리가 온 거죠. 그러니까 수미스페이스에 들어오는 거예요. 딱 보니까 그럼 할 수 있어? 딱 질문을 던지는 거죠. 당신에게 역량을 맡겨도 되겠습니까? 딱 던졌는데 영업이익이 3천억이니까 작년보다 훨씬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한 2조인데 지금 3천억이면 10배면 3조예요. 그죠? 10배는 원래는 우주까지는 6조가 된다고요, 6조. 지금 2조면 6조면 3배 폭이 있는 거거든요. 뭐 거기까지 합리적으로 안 되더라도 2조는 2조면 7, 3, A, 10, 1 7배밖에 안 돼요. 2조 밑에서는 누군가가 누군가 포지션적으로 접근하려고 그러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종목까지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스모아 이 산은 티셔늄 뭐냐면 음식료 착색제입니다. 음식 예쁘게 꾸미는 거 있잖아요. 사탕 같은 거에 색깔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코스모아학이 5,500억에서 4,000억까지 내려온 거예요. 4,000억.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 있네요. 그런데 당신의 역량을 보여줘. 딱 하면 역량서야 이게. 딱 역량체. 여태까지 나의 과거에 성장한 스토리. 딱 가져가는 거예요. 매출액이 쭉쭉쭉쭉쭉 3,941억인데 2021년 9월부터 250억이 딱 나오는 거예요. 나 이제 역량 나. 연간 300억 만들 수 있는 회사야. 딱. 그런데 이게 2차전지잖아요. 그리고 2차전지 양극제 관련된 거나 2,4,3,000억. 그러면 300억이면 오케이. 20배까지 인정.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6,000억. 그런데 지금 얼마예요? 4,000억 밑이니까 50%. 지금 너무 디스카운팅 되어 있는데 메리트 있는데 하면서 이 종목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죠. 쫓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나 다 합의점이 나오면 주식은 가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이 종목에 대해서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구간 또는 저평가됐다는 구간을 고민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에 결국은 주식을 하는 이유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항상 소통과 여러분들과 함께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이 저희 또 행목입니다. 하단 보시게 되면요. QR코드와 문자 3377이 황주명 입력하시게 되면 또 다양한 정보 여러분들부터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